이제는 스페어를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만이 남았다. 그렇게 물고 계시다가 후딱 나오고. 과연? 이따가 남아도. 자! 어? 3개? 3개 성공입니다. 3개 성공. 3개 성공. 정지영 씨가 4개 이상만 쓰러뜨리면. 아니 연습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세요. 자 준비됐습니까? 과연 정지영은? 1, 2, 3. 1, 2, 3. 이렇게 해서 중간점과 함께 흐리팀 윤가현 승리! 빌복기 허용권이 주어질 텐데요. 3개의 두루마이리 가운데 1개는 빌복기 허용권. 나머지 2개는 꽝이 숨겨져 있습니다. 2개를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주저없이. 2분을 선택하셨습니다.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. 두 분의 남은 잔액을 공개합니다. 윤도현 4,700원. 정지영 7,340원. 지영의 잔액이 무려 2,640원 더 많은 상황. 선택의 시간. 이 순간을 기다렸다. 지영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휩싸이는데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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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깊이 생각하겠습니다. 정말 많이 썼어요. 깊이 생각했습니다. 깊이 생각했습니다. 깊이 생각했습니다. 깊이 생각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셋. 죄송합니다. 가져가세요. 그럼 남자 대 남자로 하나 제안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오늘 2,660원을 써주십시오. 제가 좀. 그냥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. 예, 무시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라도 정영도 씨 많이 무시했을 겁니다. 예,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외톨이가 되신 겁니다. 정말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남은 낙동은 어떤 방법으로 인하실 건지. 우리 윤도현 씨에 한번 여쭤볼게요. 40번을 쓰실 의향이 없으십니까? 물론 참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한데. 물론 정지영 씨한테 너무 죄송하고. 정말 죄송하고. 아..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. 우리 진짜 미안해. my god!